일본의 생체 실험은 반인류범죄 행위였지만 전쟁 이후 7.31부대 관련자 대부분은 오히려 미국에 의해 면책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도망치듯 일본으로 돌아온 7.31부대 관계자들은 일본의학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자신들이 벌인 잔악행위를 반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토대 의학부 교수와 의대학장을 지낸 요시무라 히사토. 1945년 전쟁 패전때까지 7.31부대에서 동상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실험 대상이었던 포로들은 물론 태어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의 손발을 인위적으로 얼리는 잔혹한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논문에 수록된 손가락에 동결이 일어날 때의 피부 온도와 손가락의 용적 변화를 측정한 그래프를 볼 때 전문가들은 인체 실험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자료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요시무라는 7.31부대에서 얻은 각종 실험 결과를 전후 국제학술회의 논문에 게재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했습니다. 생체 실험에 대한 반성은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7.31부대에 가담했지만 전쟁 이후 의사와 의학자로 출세가도를 달린 이들은 술을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교토 부립 의대 학장 등 일본 내 저명한 의과대학의 학장들과 일본 의학회 회장 그리고 전후에 설립된 일본 녹십자 회장 등 쟁쟁한 의학계 인물은 모두 7.31부대 가담자였습니다. 독일의 경우 전쟁이 끝나고 2년 뒤인 1947년 강제 수용소에서의 인체 실험과 유대인에 대한 각종 실험 등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의사회와 의학계에서는 전쟁 중 벌인 생체 실험 등 의학 범죄에 대해 아무런 반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7.31부대의 경험이 자랑이자 업적이었고 일본 정부는 이들에게 훈장까지 수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31 표시가 선명한 전투기에 올랐습니다. 전쟁 의학 범죄의 산실인 7.31부대를 회상하며 2차 세계대전에 향수를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